진짜 그거는 너무 개인차가 심해서 저는 재밌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바이오드4를 즐겁게 하셨던 면 재밌게 할 수 있는 인스만한 게임이긴 한데 이빌위디는 일단 넘어야 되는 벽이 크게 두가지가 있어요 첫번째는 뭐냐면 일단 고어한 표현 쓸데가 없을 정도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빌위디는 고어한 표현이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약간 얼굴을 찌푸릴 정도의 고어한 표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두번째 사용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지같은 화면 표현이에요 화면을 보면 그냥 멀미를 유도하는 화면이라 저같은 경우는 적응하는데 좀 걸렸어요 안그래도 좀 3D 멀미가 있는 편인데 이빌위디는 좀 심했거든요 화면 질감을 전부 다 0으로 떨어뜨린다든지 지금은 레토박스마저 사라졌으니까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빌위디는 조작성부터 해가지고 여러가지로 절대 친절한 게임은 아니에요 다음에 이빌위디 스토리를 설명드리자면 이빌위디는 좀 예전에 있었죠 지금 패치로 사라졌습니다 패치로 지금 사라졌어요 스토리가 조각조각 알려주다가 중반 이상부터 가면 스토리가 합쳐져서 정리가 되는 그런 식의 게임이라 후반에 가면 정말 재밌기네요 근데 저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했고 2탄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베데스다가 만들어줄지 안 만들어줄지는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많이 팔리긴 했다던데 가격은 많이 떨어져 있을거에요 글쎄요 그 게임도 쉬운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임을 원하시면 미엔신이 어서오세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으나 제 입장에선 그게 체험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형태로든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화면이라던가 이런것들이 너무 호불호 많이 갈리기 때문에 어이구야 어 뺑소니인데 그리고 그 게임은 절대 총기 게임이 아닙니다 총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총이 제일 약해 그걸 잡아야돼? 어 놀래라 쟤가 문 여는줄 알았네 조긋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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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념비를 만들어내는게 저게 기념비인가 보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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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자체가 기본적인 팁 없이 시작하시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겉보기하고는 좀 다르게 플레이를 하셔야 되는 게임이라서 나이도가 쉬운 게임은 아닌데 근데 방법을 알기 시작하면 처음보다는 굉장히 쉬워지는 게임이네요 다크서울하고 비슷하겠네요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지금 다크서울 한다고 쉬워지실 것 같지는 않은데 또 꼬다기 32님 어서오세요 오케이 폭발 아니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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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해야 되나 어느 부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좀 왔다갔다는 경향이 있죠 그게 왜냐면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만 그니까 처음에 주는 무기가 핸드건인데요 핸드건 핸드건이 이빌이딘이 단점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총알 소지 개수가 너무 적어요 초반에는 핸드건 장전까지 합치면 20발 이상을 못 들어요 20발이 안되게 못 들거든요 16발인가 밖에 못 들어요 근데 총으로 기본적으로 헤드샷이 아닌 일반적으로 노멀 난이도에서 적을 잡는데 많이 쓸 때 10발까지 졌습니다 한 마리를 잡는데 근데 맵에는 12마리가 돌아다니거든요 총의 밸런스가 대충 그 정도입니다 그 게임이 총으로 잡기 시작하면 총알이 무조건 모자나요 총으로 잡기 시작하면 총알이 무조건 모자나요 총으로 잡기 시작하면 총알이 무조건 모자나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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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밀히 말하면 총으로 죽인 게임이 아니에요 좋아 아직도 많이 남았네 아 쿵무는 진짜 거의 끝이죠 그래도 원래 미카미 신지 게임의 특징이라고 하면 나오는 적의 위치 패턴 반응 이런게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그래요? 와우가 진짜 부드럽긴 하지 멱살만 잡혀도 죽어요 멱살만 잡혀도 죽어요 멱살만 잡혀도 죽어요 아직 멱살만 잡고 아무 짓도 안했는데 죽어요 캐릭터가 주인공이 인생을 상당히 쉽게 포기하는 게임이죠 도망간다 저도 체험판이 있으면 좋겠는데 카메라는 무조건 한번 보시는게 제일 좋겠네요 사실 저는 스캐릭 지드끼를 리그 쟤드끼리 싸우는거야? 노예드라고 싸우는건가? 워크들하고 아... 조셉이 욕을 많이 먹는 캐릭터인데 무제한으로 오긴 하는데 일정 시간으로 버텨야 돼요 어?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총으로 하시면 피봐요 그 게임 진짜 피봐요 그거는 전 그래서 마이너 싱어님께서 방송하실 때 옆에서 계속 그 얘기 했죠 돼지샷을 노리면 두방에 죽어요 하면서 계속 악마의 속삭이므로 아 싱어님 지금 안계시지? 그렇죠 버티기만 하면 돼요 루시퍼님 말씀대로 그런 구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최대한 적을 죽이는게 아니라 피해가야되는 게임입니다 왜냐면 초반 아니 그냥 시스템 맵 설정 자체를 그리 해놨어요 총알이 굉장히 부족하게 만들어놨어요 낚시까지는 아니고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헤드샷 두번 맞으면 두번 맞추면 헤드샷 두번 맞추면 애가 죽긴 죽으니까 우타 좀 어서오세요 그렇죠 정말 아주 재밌는 구간이에요 거기 그렇지 거기다 그것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열쇠가 나오는데 그 열쇠를 열었는데 내가 원하는 아이템이 안나오면 또 리셋 해야돼 저 세븐은 또 왜그래도 잘죽는지 저쪽에 있는걸 하나 잡아 아니요 뭐 그냥 세이브를 자주 하시는 수 밖에 없잖아 방법이 있나요 스토리도 재밌고 게임 자체도 나쁘진 않긴 한데 뭐 그냥 확실한건 그거 같아요 절대 대중성이 있는 게임은 아닙니다 반대쪽으로 뒤로 뛰어넘기 오케이 얘 날 봤나봐 빨간색했데 머리가 야 좋아 이브위딘이라는게 그러니까 세이브를 자주 하셔가지고 잘못 찍으면 로드해야지 뭐 그거밖에 없어요 지키자 그만큼 이브위딘을 샀다가 다시 대판 사람이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라고 해야되지 뭐라고 해야되지 하지만 저는 두개있어요 죄송합니다 호부라서 폴스3버전 폴스4버전이 있어요 저는 저기도 같은 분이 계시구나 네 게임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친절하지도 않고 풀3버전도 있어요 어? 거의 왔나보다 별걸 다 시키는구나 가자 보수라기보다는 그래도 다들 하나씩 좋아하는 게임은 있잖아요 저는 저는 이제 그런 바이오화자들 이런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근성있게 노력하는거지 게다가 미카메신이 게임의 특징은 적들의 위치가 다 고정이고 반응이 고정이기 때문에 외우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요? 하하하하 양뿔소뿔님 어서오세요 외우면 근성있게 계속하면서 외우면 누구든 깰 수 있습니다 다크서울도 그렇겠죠? 아시잖아요 저 가진거 근성밖에 없는거 궁수가 안보인다 어라? 궁수가 한마리가 더 있을까? 자 가자 엘프의 눈 사냥감을 노리는거야 내 눈에 사냥감 근데 궁수는 어디? 없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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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기대하실기로 까지야 멘탈은 어떻게든 잘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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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 계속 게임을 다크서울을 하면서 너무 못하니까 상처가 내가 진짜 아 디엘버전이라 해체쇼도 못하는거 시디를 해서 그냥 씹어먹어야 되는데 이번주는 그냥 스케줄 전체에 가자 아 공원에서 근데 재밌게 해가지고 디엘씨2도 하루만 했겠죠 와 미쳤어 증세가 다 날려버려 싸우론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어 아 아 이거 지금 막 등부터 목까지 파스로 칠해놨더만 등이랑 목이 따시니까 아 따뜻해지니까 오히려 더 낙원해져 지금 아 이게 예 제가 그 설명 안 됐군요 이게 그 호빗과 반제의 제왕 사이의 스토리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세계관을 그걸 가져왔거든요 반제의 제왕 세계관을 근데 무슨 의미인지 뭐 때문인지 몰라도 반제의 제왕이나 이름은 못쓰고요 미드로스라 그래갖고 중간계란 이름만 쓸고 있어요 이게 메인캐스터가 많은 것 같아요 나름 재밌던데 그래도 게임이 간만에 뭐랄까 이런 종류의 게임은 제가 대충 해도 잘해보이니까 반제 나왔어요 방금 피아노님 피아노님 이사람이 원래 유명한 대장장인데 얘가 나주굴이 끼고 있는 반지들을 만들어준 사람이래요 절대 반제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나주굴이 끼고 있는 반지들을 만든 사람이 이 엘프래요 사오로니 시켜서 이 게임은 이런 식은 거지 저는 두 달이요? 그래요? 저는 반제 제왕 스토리를 잘 아는 편은 아니라서 덤벼라 이 게임은 대충 해도 너무 스타일리시하게 나오니까 인픈이 못 쏘세요 뭔가 게임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잖아요 아 이런 게임 너무 좋아 아 그래요? 얘가 맞는거야? 게다가 배트맨 시리즈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게임은 2005미대만 에피아노님 저 엘프 프로 lifted 피아노님 ㅋㅋㅋㅋ 아칸나이트라 일단 플랫폼이 중요한데요 PC파는 비추고 아무래도 PC파는 비추죠 야 어디가니 놀자 왜 넘어지고 그래 우리 같이 놀자 야 일로와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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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잡아봐라 어딜 도망가 결국 나중에 환불해주던데 어우 어구 어구 풀포 버전이면 좋죠 다만 제가 정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탱크 좋아하세요? 하하하하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라구요 탱크 좋아하세요? 탱크 액션이 탱크 액션이 좀 굉장히 많아요 하하하하 짜증이 날 정도로 많아요 하하하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기승전 배트모빌이랑 말이 있을 정도로 탱크가 거의 주인공이에요 배트모빌이 그래서 게임 몰입도를 조금 더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평소 자동차나 탱크 이런거에 대한 조종에 자신이 없으시면 좀 힘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캄시티 보단 재미없었네요 아캄시티가 워낙 잘 만들었으니까 배트모빌이 다 망쳐놨어 제가 게임하면서 아마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욕을 했던 날일거에요 배트모빌에도 대고 욕을 했는데 그때만 17시간째가 되다보니까 저도 욕할정도로 정신이 없었기도 했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그때 좀 정신이 없기도 했고 케남을 하면서 17시간 정도 되니까 사람이 사람이 아니더라구요 예 한 열다시 안 넘어가니까 나도 모르고 욕하고 있던데 여기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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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이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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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이모가 전혀 없냐 이날 여기만 해 타이노에게 죽을 수 있음 얘 혼자 갈라나봐 비밀창고가 있대, 오 잠입인가봐요 결국 주인공 빼고 가는거야? 오케이, 수고하세요 그니까 어느정도 수준이냐면요, 초코사라다님 PC버전으로 그래픽을 올려놓고 하는데 최상 그래픽은 아니에요 풀스4도 있대요, 이 게임이 근데 풀4버전은 한글이 아닙니다 제가 배트맨을 하다가 아카미시티를 하셨다니까 아실텐데 길을 잃었어요 진행이 안돼 그럼 채팅창에 뭐라고 올라오냐면 배트모빌 들고 와보세요 그정도로 배트모빌을 많이 끼워넣었어요 얘 또 잡혀갔어요? 모두가 싸움을 하니 Lastuber Damien 둘은 저의 제거 barca리 라트메이와 제가 또 뭐지 붙겼네 제거의 또 못해 이제는 헬주전인가? 이 헬주전을 제거해 러시전을 챙겨주세요 오케이 여러분 오늘 칼퇴 하나봐요 칼퇴은 칼퇴은 각인데? 칼퇴은 각인데? 칼퇴은 각인데? 칼퇴은 각인데? 칼퇴은 각인데? 칼퇴은 각인데? 칼퇴 춥니다 저는 좋아 칼퇴을 춰보자 이건 무슨 소리지? 아 차용이 왔지 어 선생님 가만히 계시다 갑자기 등짝에다가 칼방을 오치 동그랴 오크가 불쌍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더 불쌍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는데 어? 장풍을 써 왜? 야씨 판타지에서 장풍 쓰면 반칙이지 야 비겁하네 장풍 따위를 써도 오케이 일로와 나 모을거야 나 콤보 모을거야 어이구야 역시 만능 메이설설인가 얘 피로죠 피로야 가라 얘 아닙니다 제가 뭐 미리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뺏어간게 아닌가 걱정되기도 하네요 오히려 얘 원거리 공격에 데미지 있나봐요 그냥 우리는 해듯이 한번 노려야지 왜냐면 아직 정보를 안 알려줬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비위딘을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해줬으니까 하하하하 오 뭐야 이거 스토리에 관련된 부분은 제 유튜브에 보면 정리해둔게 있어서 혹시 궁금하시면 혹시 궁금하시면 엔디 보고 나신 다음에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좀 정리를 해놓은게 있어요 이비위딘은 고티버전 없겠지 하하하하 DLC가 3개나 나왔는데 그래도 그냥 키폰 치면 나옵니다 근데 스토리 그건 온통 네타밖에 없을건데요 이리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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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네이버에 치셔서 나와요 이리로와 오암마야 이리로와 네이버에도 블럭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서 보면 다시 보기가 나와요 와라 오암마야 쟤 왜 빨개져 점점 아 그래요? 얘가 다 죽였어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와주세요 넘어가야돼 장풍을 피해야돼 네 이리로와 예 오늘은 빨리 엔딩보고 편하게 주먹자겠습니다 하하하하 나에게 숙면을 선물해줘 오암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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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암 여러분 한 끗 차이였어요 아 이게 풀티패드가 아니니까 나 키가 헷갈려 네 다 아 무이 매일 보다 가자 야 거기다 찌르면 안되지 처형입니다 복수는 언제나 씁쓸하지 복수는 언제나 씁쓸한거에요 사실 복수하고 나오면 별거 없거든 그는 내 모든 가족들과 함께 죽었을거에요 빼빼라도 사주겠지 생활과 함께 말하는거에요? 아니면 죽을거에요? 어디있어? 내 이름은 루타이오 너넨의 왼쪽에서 지금 와서 새로운 계획차가 왜 나오지? 여기있어 그리고 여기있어 루타이오는 너넨의 왼쪽에서 너넨의 왼쪽에서 너넨의 왼쪽에서 신규 캐릭터가 지금 왜 나올까요? 죽을거에요 죽을거에요 여왕 딴이 남 만나고싶지 않은데 그녀의 왼쪽에서 그녀의 왼쪽에서 그녀의 왼쪽에서 그녀의 왼쪽에서 그녀의 왼쪽에서 그녀의 왼쪽은 그 엘프 이름 동시에 그 엘프 이름기η 이거 아니야? 그 엘프 이름이 그거 아니야? 이게 그 주인공은? 그게 best 안돼 소금 안돼 루타이오에 그냥 집에 가이제 복수 끝났잖아 아니야 가지마 나한테 선택지로도 줘 그냥 이대로 집에 간다 해가지고 저도 엔딩을 원해요 하면서 아니 블랙핸드는 나오지도 않았어? 음? 잠깐만 내가 글자가 요즘 잘 안보여서 모르도르의 심장부로 들어갈 준비를 하세요? 그 심장부가 어디야? 그 심장부가 어딜까? 멜비 하나 더 있어? 아하하하하 하하 뭐야 결국 의미 없는가요? 일단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죠 예 이게 있다는 사실을 알긴 알았는데 처음 써봐요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뛰어다니야지 네 저는 원래 살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가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네 머릿속을 좀 볼게 뭐야 이거 몰라 그냥 보이길래 자 갑시다 이거 찌르가면 되겠지? 뭐야 이거 몰라